여러분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드립니다. 책 이름은 백돌이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골프를 행복하게 즐기는 100가지 짧은 이야기. 백돌이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이정근 지음 군자 출판사 간행 백돌이 백순이에게 골프는 어떤 운동일까요? 항상 즐거운 운동 즐겁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는 운동 즐겁기는 커녕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는 운동 저의 첫 졸작 나는 골프가 즐겁다. 어떠셨나요? 네, 재밌게 읽었고 골프가 즐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를 행복하게 즐기는 100가지 짧은 이야기. 백돌이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아래 그림을 보실까요? 선남 선녀가 행복한 표정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네요. 제 2탄 새로운 책. 백돌이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군자 출판사 간행 백돌씨의 골프 스코어를 알아볼까요? 실력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백돌씨는 누구일까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애인, 여자친구, 우리 아들딸, 우리 사위 며느리, 아니 아니 나 바로 나 자신 나 백돌이 이 그림의 사나이처럼 멋지게 스윙하고 싶어요 나 백순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만 백순이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보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요 아니 이왕 할 거면 싱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 제가 길을 보여드리죠. 코드네임.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이 책을 따라오세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헤드의 스윙 궤적을 사진 찍어 머리에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나 백돌이 골프가 즐거워질 겁니다 백순이도 골프가 즐거워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들어본 기억이 있네요 국민교육헌장 백순이 임을 싱글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 골프를 즐기고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백돌이도 골프가 즐겁다 내 골프의 목적은 즐거움이요 내 골프 스윙의 목표는 똑바로이다 골프는 목적기와 단어시무 것도 스윙구는 목표와 맞수구다 그래요 지금 이 골프장에 내가 와 있는 이유는 즐겁기 위함이고 내 스윙의 목표는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것이죠 골프장의 경치가 아름답고 내 벗은 따뜻한 사람들이고 내 골프클럽은 내 손과 같습니다 백돌이도 골프가 즐겁다 백돌이가 무시해야 하는 말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 거리가 안나요 거리 손해 3번 후드 주세요 체중 이동 바람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 홀은 슬라이스 홀입니다 로브샷 잔디가 역결 오케이 컨시드 공 몇 피스짜리 공이야 이런 말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돌이도 골프가 즐겁다 챕터 14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게 골프가 아닙니다 골프는 천천히 하는 3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째 스텝 타겟을 천천히 바라본다 둘째 천천히 생각한다 셋째 그리고 천천히 샷을 한다 이 3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챕터 14 내 드라이버 샷이 슬라이스 오비가 난 것은 내가 서둘렀기 때문이다 오버드 탑 스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또는 우리말로 엎어쳤다 이런 말도 있죠 백순씨가 많이 하시는 티샷 스윙 폼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스윙을 하고 싶으신가요? 백돌이도 골프가 즐겁다 챕터 55 그린은 넓은 곳이 온그린하기에 안전해요 핀에서 조금 떨어졌으나 넓은 그린이 마음에 드시나요? 가깝고 좁은 핀이 있는 그린 그 앞에 벙커가 도사리고 있는 그린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선택은 백돌이 몫입니다 백돌이도 골프가 즐겁다 챕터 58 피니쉬를 끝까지 해야 벙커를 탈출합니다 머리도 고정했고 발도 고정했고 백스윙도 좋았고 다운스윙 좋았고 임팩트도 좋았는데 왜 탈출 안 했지? 피니쉬를 혹시 잊으셨나요? 백순이도 골프가 즐겁다 챕터 98 스코어가 줄지 않아 속상해요 네 그렇군요 속상하시겠어요? 일본 속담이 있답니다 적어도 3년은 도리에서 참선을 해야 깨닫는다는 좋아질 겁니다 논어 말씀에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고 있습니다 골프를 즐겨보세요 백돌이 금방 벗어납니다 백순이 금방 보기 플레이어 됩니다 백돌이 탈출은 구독, 좋아요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남자발 는 모든 怎么 lên